안녕하세요 보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닉네임을 본옥스로 다시 돌아왔는데 바꾼 기념으로 오랜만에 파워리그 빡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보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비 시작하자마자 잡아 거리 지못하기 빵 아니 좀 맞아라 쯤 했으면 됐잖아 몇 번을 피하는 거야 나이스 바로 보답 그렇지 천천히 할게요 피 채우고 무빙 그렇지 아주 좋은 무빙이었고 고음악 써주고 여기 딱 보였어 여기 여기 그렇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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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췄다 잡았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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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채워 여기 여기 ny 여기 holy 천천히 그렇지 바로 잡았고요 거리 조절하면서 어 아쉽네 이거는 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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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건 피치워 국 맞으면 가거든요 조심해야 돼 거리 조절 요기 그렇지 딱 봐도 요기 나이스 안 보는 척하다 이렇게 한 번에 봐주는 거지 나이스 어이구 피해주고 나도 궁으로 맞대응 나도 아파 이제 빵 틈새샷 좋습니다 무빙 어 배터리 부족 배터리 부족 깜짝아 어 배터리 부족이고 이리 스노우볼 뭐야 말이 안 되는데 바로 콜레트 빵 빵 어 콜레트부터 콜레트부터 크로우까지 나이스 이겼어 버즈 자 바로 버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빠져서 궁극기 채울 수 있는 곳으로 가고요 칼 저기 있고 천천히 안 맞고 그냥 궁만 치우면 돼요 저는 굳이 때릴 필요 없어 가서 궁만 무조건 아 엘프리모 위로와 그렇지 나이스 좋습니다 엘프리모 궁 차면 살짝 위긴 하거든요 어 일단 먹고 빠져 빠니 이거 뭐야 어 살았다 휴 위험했다 나이스 그레이 양보해주고 이거 죽으면 오히려 좋아요 일부러 맞아서 죽어졌죠 시야가즈 써주고 이렇게 다 보이죠 그렇지 이래서 버즈 썼거든 아 까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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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우리한테는 뒤에 잼 4개가 있어 위치 확인해주고 어 궁 있구나 커버 나이스 바로 커버 그렇지 좋습니다 버즈 픽 아주 나이스 했어요 그렇지 다시 오른쪽으로 가죠 이번엔 프리모가 바로 오른쪽으로 올 거긴 하거든요 딱 보입니다 그렇지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뻔해 뻔해 일단 피해주고 궁만 채워줍니다 먼저 야 궁 있다 그렇지 맞춰주고 맞춰주고 나이스 나이스 야 그레이 센스 좋은데 여기서 이제 궁 치워주는 겁니다 바로 백업 나이스 킬 받아서 가지고 어 이거는 솔직히 뽀록 인정 있는지 몰랐어요 시야 밖이어서 어 위험한데 나이스 지켰어 지켰어 이거 내가 먹고 빠져요 괜찮아 상대도 엘프리모가 잼 먹었어요 나쁘지 않아 그렇지 오히려 좋아 내가 잼 먹어 이거 살짝 위험하긴 한데 제가 잼 잘 챙기면 괜찮습니다 칼 살짝 봐주고 그렇지 나이스 이겼습니다 궁 조금 채워주고요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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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위험했다 진짜 위험했다 나이스 여기서 가지 바로 위치 모빙 나이스 이거지 바로 역광광 때려버리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는 암공본 선수 나이스 맨디 바로 궁극기 아무도 안 맞았다 큰일인데 그러면 끝이거든요 이거 위험해 아 깝인데 이거 되려나 다시 나이스 야 맨디 잘한다 잡을 방법이 없냐 맨디 궁의 모든 희망을 오 이걸? 야 맨디 지렸다 인정할게 야 이거 인정할게 좋았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